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멧돼지? 멧돼지다! 멧돼지다! 멧돼지, 멧돼지! 세 마리, 세 마리 돼간다, 세 마리. 그저기 두 마리 갖고 온, 여기 한 마리 갖고 온. 멧돼지도 있어? 없는 거네? 멧돼지가 진짜 반갑적인데. 모여 갈게요, 모여서. 정환이가 칼까지 꺼내면 돼, 저기. 아까 멧돼지 이후부터. 으아, 너무. ч alm 흉 아, 끝나у 거. 네, 공 Oz 잠깐만요. 진짜 멋있다. 잠깐만요. 근데 생각했던 것 이상은 엄청 크네. 왜 이렇게 멀리서 다니는 거고? 진짜 컸어. 뭐라 그러죠? 안 가? 웅장하다고. 웅장. 코스. 아기가 이렇게 막. 저 생각으로는 그게 엄마한테 재료만 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가슴 때라고 불러. 네. 그런 광경을 처음 보니까 무서웠죠. 위장하우스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야생코풀소 서식지 확인. 태양이 달라요. 태양이 달라요. 제가요. 나무 위에 올라왔어요. 좀 높은 곳에서 어디 있나 찾아보려고 와우 잠깐만요 멀리 있는 걸 보려고 했는데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네 조심해서 내려와요 네 근데 이 근처에는 코뿔소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한참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소리 들리네 가까이 가서 볼까요 조용히 안ières 돼요 여기서 여기서 감사합니다.